오늘 중요한 1전을 앞두고 양팀의 라인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제 이름은 이시영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입니다. 제 이름은 유준호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해리포터입니다. 제 이름은 차정원입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레미제라블입니다. 제 이름은 나진원입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류현진입니다. 제 이름은 양수호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이모티콘은 하트입니다. 제 이름은 임성주고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은 라이언입니다 제 이름은 민경준입니다 제가 제일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 WWE입니다 제 이름은 정기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선수는 류현진입니다